잘 들어봐 어? 너 스피드가 없어서 이런단 말이야. 이 스피드 훈련 한번 해볼 테니까 형네 너 잘 봐봐. 어떻게 해요? 칼 갖고 와봐. 칼을 마주 놓고 기압을 지는 다음에 먼저 칼을 짚고 공격하는 거야. 준비 시작! 야! 따하! 동작 받아야 돼. 짠! 따하! 이런 식으로. 황현이. 아까 내가 너무 세게 때렸어. 깜짝 놀랐어요. 준비! 야! 딱! 따하! 괜찮아? 야! 야! 잘 좀. 아니야, 야라. 너 지금 장군한테. 아니, 이 자식아. 장군한테 야라하네, 지금. 그거 하면 되지, 뭐. 딱 해서. 딱 정확하게. 나도 이런 거는 진짜. 정확하게. 스피드로 가는 거야. 준비! 야! 대박! 뭘! 지금. 내 칼에 손을 대. 손 대면 안 돼요? 아니, 네 칼에 손을 대야지. 왜 내 칼을 손을 대. 손 대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손 대면 안 되는구나. 가만 안 둘 거야. 준비!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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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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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너 이런. 아! 아!